옷을 벗고 해라 잠바 아 그런데 벗고 저 소파에 놨죠? 깜빡깜빡 거리지? 그러면 찍히는거야 그럼 뒤에도 뒤에도 따야지 뒷판도 다 따야되니까 장갑 끼면 이런 작업들이 좀 둔해져 자 보드부터 달까? 파워부터 달까? 뭐부터 하는게 좋을까? 크게 상관은 없겠다 그지? 보드부터 할까? 예 일로와 도망치지 말고 요거는 아저씨가 박을게 네 다시 만듭니다 초등학생도 그런데 그거를 많이 넣을까? 네 말투가 생길 수 있어요 아저씨 네 말투가도 되니까 너는 중학교 어디로 가는데 자 보드 한번 넣어보자 이제 보드 한번 날려봐봐 원래 cpu 먼저 아 cpu가 아직 안왔으니까 보드부터 갈아야겠다 장갑 뻗고 할까? 네 보드에 털 날릴까 싶어서 털 실들 날리고 이러면 싫더라구 네 위치 딱 맞았어? 네 아이고 아이고 살짝 사살해라 컴퓨터 조립원 있잖아 네 컴퓨터 수리도 그렇고 조립도 그렇고 절대 빨리 하려고 하지마 천천히 하면 되니 빨리 하면은 꼭 실수를 하게 돼 나사를 뭉투간도 꽂거나 자료를 날리거나 그렇게 되니까 천천히 나사 좀 골라줄래? 여섯 개 맞지? 응 그래 딱 이 정도 힘으로만 주워라이 드머 세게 주우지 말고 세게 주면은 보드가 약하거든 플라스틱이거든 아 여섯 개 다 채워 천천히 해 천천히 딱 위에서 내리 꽂아야지 비스듬하게 하지 말고 보자 힘만 한번 보자 응 그래 딱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여섯 개 다 채워 네 빼는 의미가 없지않나? 여기 밑에 빼보라고 구멍이 있잖아 응 이쪽으로 빼면 오디오만 이쪽으로 빼고 네 오디오하고 USB 2.0은 이쪽으로 빼라이 나머지 선은 다 앞쪽 선이 이렇게 하면 눕혀서 이불로 걸쳐줘 선 씹히지 마라구 여기 한번 꽂아봐 그거 무슨 선이지? USB 선이요 USB가 이게 3.0인가요? 아닌가? 안 가르켜 줄건데 흐흐흐흐 음 잘 꽂네 그거 꽂을 때 핀 안 이게 왜 이리 스톱스톱스톱스톱스톱 잠깐만 네 왜 한 번에 안 들어가고 그러지 잠깐만 쟤 너무 힘을 약하게 준군 그랬나? 그랬어? 괜히 휘어진 건 아니지? 오디오나 위아래 맞나? 봐봐 네 맞아요 이거만 꽂으면 되네 이것도 잘 꽂을 수 있지? 그렇게 해줄게 네 이제 이거부터 틀리면 한 대씩 맞는거네 이제 뽑아 잘못 꽂았다 응 그래서 친구가 대신 틀리라 어 플러스 가 아 이쪽으로 니가 지금 들고 있는 선이 뭔데 파워 파워 근데 여기 어 이거는 아저씨가 말로 안 가르쳐주고 매뉴얼을 보여줄거니까 매뉴얼을 보고 니가 한번 꽂아봐 응 근데 야 어떻게 조립을 해봤다는 애들이 다 이 부분에서 박히지 아닌데 요게 매뉴얼이니까 이거 보고 꽂아 앳 자 이제 꽂아봐 엘이 좀 꽂아봐 엉뚱한 걸 자꾸 힌트를 줘 아 여기 여기 있구나 걱정하지마 편리지마 아저씨가 옆에서 아주 아저씨 한번만 볼까 응 자 다음에 꽂아봐 이거를 조금 찢어야돼 너무 짧아서 니가 조금 힘들거든 끊어지면 안되니까 서만 끊어먹지는 않겠지만 다시 꽂아봐 집이 올 때까지 천천히 하자 이것만 꽂고 너 편의점 갔다오마 응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잘 안 붙였네 응 잘 꽂았어 자 그 다음 나머지 선들은 씹기 네 어 그러네 오 빨리 왔네 아 고맙습니다 할 줄 알겠지만 CPU는 아저씨가 박을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다 이제 해볼까 이제 파워 바꿀까 잘 풀고 이거 풀어서 좀 더 여기다가 묶어버리자 조립을 다 해놓고 넣은 편의점 가면 되겠다 그지? CPU 기다리다가 또 빼놓고 맨날 그지? 보드에 데이면 안 되니까 조금 오래 걸려도 파워 한번 막아볼까 여기다 채워 네 봐라 이거를 먼저 나머지 구멍들이 이빨에 안 막잖아요 그제 얘를 먼저 예 안녕하세요 잉크 좀 채워 예예 얘를 너무 세게 채워놔 버려가지고 네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살 조금씩 해서 채워라 네 몇 번 잉크죠? 잉크 충전 아니고 싹 채워 센 크림 크림 프린터 오랜 손넘 성 잘 먹었다가 파워선 끊어먹으면 안 되니까 야 두고 닭 중에 찾아가주고 꽂아야 어 이거 안맞는다 멈취 위치 확인하면서 꽂아야 되는데 어플힘으로 꽂으면 안된다잉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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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닌데? 멈취가 꽂아볼까? 아니아니 방향이 터진거 아냐? 아 네 멈취가 한군데 있잖아 멈취 방향을 보고 계속 맞다가도 안맞다가 안들어가고 억지로 힘으로 하지마고 아 이건가보다 보자 그게 맞는가 안맞는지만 보자 응 맞아 안꽂혀? 야 자고 두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꽂혀서 뭐가 잘 안꽂혀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에 나사 두개 이쪽에 나사 하나 그렇게 박아 응 그걸로 그어야 돼 응 이게 아닌데? 다 채웠어? 이거 하나 덜 채웠네 아 그거 아 됐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어 아까 그 컴퓨터 네 찾으러 왔어요 어 끝났어요 잠깐만 조금만 있다가 스톱 게임 이거 전혀 공부용은 아니지? 음 이런거 갖고 공부하면 안되지 이걸 뒤로 빼볼까 뒤로 빼기는 좀 애매하게 짧게 길이가 뒤로 뺐다 오긴 그렇고 나머지 선들을 다 뒤로 보내야 되겠다 네 사타 파워 한가닥만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앞에 선들을 다 뒤로 보내자 아 네 이거 다 받아줘 이 구멍으로 보낼거야 이 핀이 생아 부서질수도 있어 네 당겼어? 네 이것도 당기고 다 뺄거다 뒤로 네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당겨봐 더 빠지지? 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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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빼자 네 여기까지만 나가자 응 그러니까 메이카가 우리 개념이 아니라 종속이 없다고 선들도 일단 세팅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됐다 램 박스 좀 갖고 올래? 저것 같아 이 방향은 맞지? 여기 열고 그쪽은 안 열려? 네 한쪽만 열리면 됐어? 네 다 됐다 이제 손정리가 나중에 하면 될 것이고 이제 세팅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기다려봐 왜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꽉 안 꽂혔어 그래픽카드를 아저씨가 너무 위로 바짝 붙여가지고 HDMI 케이블이 끝까지 딱 안꽂혔어 긴장했지? 네 아저씨가 엄마도 긴장했군요 근데 이런게 긴장하면 안 돼 자 여기 보면은 바이오스 버전이 2003이라고 돼있지 네 2003 버전은 그 뭐야 카비레이크 지원하는 바이오스야 이게 바이오스라고 그러는 거거든 너 몇 시에 올 거야? 지금 편의점을 가면은 잠깐 갔다가 빨리 올 것 같은데 오케이 알았다 파티션은 통으로 잡아 아니면 딜을 조금 줘 통으로 잡는 게 낫지 통으로 잡지 게임할 거니까 오케이 2분만 기다려 잘 조립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너가 편의점 갔다 왔다 하나 둘 셋 부품이 많이 딸린 놈이라 조금 부팅 자체는 조금 느릴 수도 있을 거야 앉아 봐봐 클릭 준비해 빨리 빨리 마우스 잡아 늦었다 네가 늦게 눌렀잖아 네 한 1초 늦었다 1 2초 잘 나오네 20초 안쪽으로 나온다 한 1초쯤 늦게 눌린 거 같다 그렇지 그래 보고 자 그거 봐 윈도우 깨지거나 그러면은 혼자 하려고 괜히 해가지고 자료 날리지 말고 갖고 웃네 그렇지 끝 좋았다 끝